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네요 감독님도 좋아하시니까 그때 기분 좋았어요 박수 어때? 뭐 보고 왔어? 보고 왔는데 한두 명이 좀 괜찮아 근데 형호보다 빠르고 형호보다 파워풀하고 여기서 어디가 좀 강한 팀이 강서공고가 1위라고 제가 1위에 썼거든요 공고가 저희 학교 경기력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수준급이네 기술이 수준급이네 나이스! 왜? 오! 우와! 쟤 뭐야? 너무 빨라 그렇지? 우와! 우와! 너네 까딱 잘못하다가 질 수도 있겠다 진짜 키가 커? 커 다 커 공항고등학교보다 커? 커 아니 근데 슛이 없으니까 일단은 슛을 줘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슛을 주는데 크면 이제 리바운드 못 할까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오늘의 키 플레이어는 태선이가 될 수도 있어 상대방은 어디랑 했는데? 우리 1라운드 공항고 몇 점 이겼어? 연장 두 번 갔어 그러면 뭐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겨 그러면 이길 수 있고 그럼 오늘 스타팅 라인업을 누구로 할까? 스타팅 라인업을 지난번이랑 같이 하자 지난번이랑 같이? 네 등촌고등학교와 강서공업고등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해설에 손대범 해설위원 그리고 이윤희 단장님 합계했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양 팀 감독 그리고 주요 선수 만나봤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등촌고등학교한테 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경기하는 거나 연습하는 거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지금 절대 뒤지지 않고 일단 의지 자체가 인촌고등학교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영훈 감독도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니까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런 동아리 농구에서 수준이 거의 큰 차이가 없다면 정리가 되고 안 되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점프를 됐습니다 먼저 3킬을 이용해서 장종원 선수가 골을 따냈고 그대로 두 점슛 던져봅니다 아, 두 점슛 던져봅니다 백현준의 득점인데요 좋았어 자 강서공업고등학교 조준근 자 그리고 이주혁 이주혁 선수가 이제 이 선수가 가장 잘하는 선수로 알려졌는데요 자 두 점슛 뺏브샷 선정시킵니다 역시 그 김승현 코치의 전력 분석이 많네요 김용호 자 골 밑에 정파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지난 경기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겼다 더 들어와 더 더 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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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둬 내비둬 리바웃, 리바웃 안 막아도 돼 저런 거 가! 빨리 가 빨리 그렇지 네, 자 수비 성공입니다 강서공업고등학교 석공 자, 레이업 들어가면서 역전입니다 네, 강서공업 같은 경우는 수비에 이은 석공이 장점이라고 알려진 팀인데요 네 자, 그런 만큼 이런 실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뭐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다시 또 스틸 감독 기회 이주혁 자, 가볍게 득점하면서 8대4 자,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실수가 나왔었는데 자, 지금 서장훈 감독이 조금 당황하는 듯한 그러한 표정이 벤치에서 보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앞선에서 골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속공이 상당히 빠르네요 안칙을 얻어냈습니다 타이트한 수비에 지금 등천고등학교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등천고가 공격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1벌으로 형호가 조금 정리를 해서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얼었어? 아니야 쓸데없는 패스 미스 하지마, 정확하게 어? 네 박스 2번, 2번 2번 자, 2개나 들어가지 않았고 아, 너무 쉽게 지금 패스하다가 계속해서 끊기고 있어요 야, 형호야 점프 패스 하지 말라니까 위로 어허 아허 아허 아허, 그런 거 주지 말래 어, 잡어 아, 참 쓸데없는 패스 하지마 쓸데없는 패스 어? 어? 지금 그 상대팀 감독 선생님은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서장훈 감독의 소리가 크네요 네 아, 지금 자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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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떡 일어났어 맥 빠지는데요 타임아웃 리바운드 잘 잡아놓고 그냥 쟤네한테 주니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계속 갖다 줘 아니, 그냥 쉽게 이기는 게임을 왜 니네가 스스로 뭐 지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 꼭 어? 형뿐만 아니라 뭐 종원이도 그렇고 다 오늘 뭐 뭐에 홀린 것처럼 계속 에러를 연발하고 그래서 패스를 그냥 너무 편하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저번에 공항구 때 좀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이번에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아허 어허 좀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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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딜 나와? 아 누구일까 쟤 왜 저런? 빨리 턴오버 하나 더 했어 네비 더 리바운드 리바운드 잡아 백현준 앞선에 아 저게 어디죠? 아 저러나 황태선 황태선의 반칙입니다 야 니네 패스해라만 11개 했다 어? 패스를 줄 때 패스가 몇 번 걸렸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1분 58초 남았고 이제 마음이 지켜집니다 트래블링! 트래블링이 나옵니다 얘는 계속 트래블링이야 15번은 너무 덜어요 아니 핸드볼 선수도 아니고 뭐 발을 몇 발을 걸어 이게 뭐 농구 룰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테크니컬 파울이요 벤치 테크니컬 파울 조만간 한 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좀 얘기를 했는데 뭐 진짜로 뭐 우리 심판 선생님들한테 뭐 화를 내고 항의한 건 아니고 자 지금 이제 황태선 선수에게 좀 투입 골이 그렇죠 골이 투입이 되는데 전혀 투입이 되질 못하고 있어요 자 황태선이 잡았고 골 밑에 자 황태선이 하나 해주는군요 자 김용호 자 김용호의 두 점슛 아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나 황태선 황태선 득점 황태선이 오늘 결정적일 때 득점을 해주는군요 네 김용호의 프리드록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자 창동원의 2바울을 따냈고 자 직접 공격을 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들어 들어갔어요 자 속점 오늘 한꺼번에 득점하는 등총고등학교 천천히 할 것만 하면 돼 우리 할 것만 해 신경 쓰지 말고 할 것만 해 오른쪽 백현준 속임 동작이 좋았고 자 김채영 김채영 빠지게 끄십니다 자 이번에도 김채영 선수가 속임 동작에 이어서 스텝을 잘 밟으면서 결국 농구는 상대 수비를 반응시킨 다음에 하는 공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잘되고 있습니다 아 추가 자유수도 들어갔습니다 자 점수가 많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에러만 안 했으면 30점 이기는 거야 전반에 어? 거기 앉아서 봐 주지 마 이거 와 오라 그래 너 이렇게 줘 이런 패스는 얘네들이 잡는다고 이렇게 어? 이거 주지 말라니까 어? 윤진아 괜찮아? 진아? 어저께 전술 훈련 한 거 하나도 안 하잖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못할 여유가 없어서 그래 여유가 지금 아예 니네들 자체 여유가 없어 너무 쫓기고 있어 등총고등학교 1번 이수영 선수가 들어왔죠 네 이수영 선수 이수영 선수 역시 슛이 좋은 선수 정말 패스 미스 패스 미스 아유 정말 슛이 좋은 선수 자 일단 볼 빼서 냈고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정말 말 안 듣는다 그치? 들고 달라고 했는데요 주지를 못했고 자 장종건이 또 달라고 합니다 자 또 걸렸습니다 자 연습했던 패스 미스 아 잘해 야 곧 패스 미스로 득점 넘겨 이기겠어 아니 잘하고 있는데 니들이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에러만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 오늘 나머지 친구들도 다 뛰고 지금 뭐 저거 하는데 어? 그치? 아 아 정말 하지마 형호 오늘 패스 미스로 트리플 더블 코치님 봤을 때 오늘 좀 플레이에서 좀 인상 깊었던 선수를 꼽아보자면 어 뭐 형호요 네 패스 미스를 제일 많이 해서 확실히 좀 앞에 부터 나와서 저를 맡긴 했는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신경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이렇게 좀 차려온 얼굴들로 좀 코트에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그 득점 후반 아 골 밑에서의 득점 자 방금 방금 패스에 김승현 선수를 보는 탓 있었어요 네 굿 그렇게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패스 미스를 하고 그래 아유 정말 아유 아유 정말 대형이 잘한다 하지마 자 한 사람 제치고 아 좋은 패스입니다 아 좋은 패스입니다 아 좋은 패스입니다 아 좋은 패스입니다 자 블락샷 아 멋지네요 화이트 선에 블록 슛이 나왔습니다 자 두 점 슛 약간 강했습니다 아 황미 아 네 태선이 좋았어 태선아 백보드 맞춰서 쏴 봐 백보드 프리드로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팍 에라 9개 안 하고 프리드로 다 넣었으면 지금 한 30점 이겼다 야 아 더 더 앞에 와 앞에 와서 백보드 맞춰 쏴 어 됐다 오 됐다 오 말만 들으라고 말만 들어 진짜 첫 번째는 아 이건 운이구나 하면서 아 두 번째 싸야지 했는데 딱 들어간 느낌이 나는 거예요 멋있었어요 지금 보면 서장훈 감독 얘기 중에 태선아가 거의 한 30% 이상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인이 또 샌더 포지션이기 때문에 더 잘 다듬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1분 40초 어? 1분 40초 타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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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utto 에어 estiver 선생님 김남규 득점! 김남규, 서장훈 감독의 스페셜리스트 속복이랑 수비해서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득점을 해냈습니다 저 학교 때 100m 달리기 1등을 12초 때 달리기 선수가 못했고요 3초 먼 거리에서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홍천고등학교가 40대 28 12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2회선 2연승을 기록하게 됐고 강서공업고등학교는 1승 1패가 됐습니다 잘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조금 아쉽긴 아쉽고 왜냐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그냥 스스로 실수한 게 많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체력적으로 사실 애들이 조금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 싸워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대전스럽고 자랑스럽고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남규야 기분 좋냐? 너 오늘 이런 대회 나와서 골 참는 거지?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처음에 농구 진짜 지지를 못했거든? 오늘 같이 끝나기 2분 전에 나갔어 뭐 수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노마큰데 는 거야 공식 대회에 처음으로 내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 내가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서 골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 기억에 내 농구 인생에 최고로 깊었던 골이 그 골이야 어? 네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딱히 내색은 안 했는데 진짜 속에서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골을 넣든 간에 오늘 이 첫 골이 제 농구 기억 중에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 그거 입고 있니? 안녕하세요 어 아유 점장님이시고 아 근데 감독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너 여기서 일한다고 그래서 네 사람 보러 왔지 5번, 4번, 3번 아 그러나 슛이 좀 짧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호 수영을 해야 돼요 수영 이수영 혈암 너무 강했고 자 이수영이 이제 벌을 박았고 아 프레모닉 이수영 프레모닉입니다 이수영 프레모닉입니다 멤버 체인지 멤버 체인지 수영이 수영이 이수영 선수를 교체하고 아 소장훈 감독이 아주 어 혹독하네요 터눅을 하면 안 되는 그 타이밍에 다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깨져버리니까 바로 교체되고 그래서 너무 많이 못 뛰어서 아쉬워요 갑자기 왜 알바를 시작했어? 저 돈 벌고 싶어가지고 돈을 갑자기 왜 벌어? 여권 챙기고 엄마한테 가려고요 엄마한테? 네 그거는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제가 벌어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요 엄마한테 순수하게 엄마를 보러 가는 여행 경비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내가 너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어 그래 죄송합니다 사실 나 이거 알바나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 왜냐하면 내가 난 어릴 때부터 진짜 선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잖아 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운동 시작해서 집에 갈 때까지 운동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알바라는 건 우리랑은 관계가 없는 일이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농구를 그만둬야 돼 알바를 하려고 농구 관둬야 되니까 알바를 할 수가 없지 우리는 농구하고 그럼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집에 11시에 갔어 밤에 11시요? 응 방학 때도 때는 방학은 더 하지 방학은 운동을 더 해 방학을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방학에는 수업을 안 하잖아 네 그럼 오전부터 하는 거야 오전부터 또 11시 반에 또 그럼 오전부터 계속하는 거야 연습을 그러니까 방학이 너무 싫었어 우리 일주일에 3일이면 6만 얼마 버는 거네? 네 한 7만 원 정도? 6만 얼마? 네 그거 모아가지고 언제 일본 가냐? 그 어느 세월에? 아마 계약 끝날 때쯤이 아니고 경험 삼아서 하고 어느 정도 네 용돈을 모으고 하는 거는 적극 찬성이지만 학업에 방해될 정도로까지 알바를 하는 거는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알았어? 네 잘 조절해가면서 네 이거 입고 있는 모습이 아주 유니폼이 잘 어울려 유니폼이 아 진짜요? 잠을 많이 못 자서 네 아휴 미몽과몽이야 촬영하다 늦으신 거예요? 네 근데요 감독님은 차에 들어갈 수 있으세요? 차에 들어갈 수 있으세요? 말이라고 그걸 걸어다니게 하네 아니 너무 크셔가지고 못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Jack 아이구 여기구나 해줄다는pe 자난이 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